어 아 겟레디퍼델니깟더 아 아 안되요 해설자님의 데스는 고개에서 함부로 틀어줄 수가 없어요 닛맨 시몬 썸 컴온 썸 어 설교짱 원투 원투 와 잘한다 와 모 심기 짱이다 우와 어깨치기 빵 빵 우와 어려운거 쓰네잉 아 끝났어 두루두루 쓰나 어 일부러 레이즈로 안만들어주고 와 짱이다 퍼펙트럴 됐어 어 박사형님 안녕하세요 아 구니스 화났네요 덮어지르기 구니스 화났었네 가방 어 커킥 오 우와 우와 다살기님의 시오크는 가불기 아 방갔다 친구가 했는데 작기 썼는데 그것도 풀었어 짱이다 아 아 아 난 이렇게 가는것인가 아 난 이렇게 죽어야되는것인가 안돼 아 아 기판치기 우와 린치로 마무리 빵빵 오 원잡기 썼는데 풀었 앉아서 때렸네 아 기판치는 우리 구니스 맨땅에 기판쳐봤자 아무런 효능이 없죠 박치기 맨 우와 박배 오오 어 박치기 아 샤넬형님 샤넬형님 어디가셨지 네 사라졌어요 순삭 어.. 승단 안뜨네요 버그 걸렸나? 아.. 너무 쎄다 팝팝기장 우와.. 죽어라.. 빵빵 스토리팡? 아.. 욕심부렸네요 어.. 이 잡띠는.. 이 잡띠는 그 유명한 잡띠? 어우.. 우와.. 포턴 쩐다.. 티비에스 하이 원잡기 달려가서 원투 짠손 이상한 공방 아.. 어우.. 우와.. 죽일 기세다 빠밤 나락으로 죽여야지 어.. 장풍이었어 어어? 어.. 어우.. 죽었네요 어어.. 원째 하단 하단 오.. 땅 어우.. 짠손 막써요 나중에 벌받을거 같은데 짠손쓰다가 오오.. 어.. 재패턴은? 나락 1타만쓰기 우와.. 개깡이네요 아.. 스티븐은 딜캐가 없구나 막써도 되네 아.. 아.. 꿀밤 맨 아이 아파 아파 아.. 기판치기 아.. 오른잡기 죽어라 죽어라 난 레이지라고 난 레이지라고 아.. 아.. 내 기상어판을 막을 수가 없었다 어우.. 박치기 아.. 박치기하다가 세대 맞았어요 아프다 가방 나락쓸 때가 됐는데 아.. 쓰네요 오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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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마치 벽홈처럼 때려봐 우와아.. 니것은 확장타 너를 떠팔에 막을 수가 없구나 아.. 이럴수가 아.. 이럴수가 살길짱 안 돼 살길짱 안 돼 100-C 아.. 저.. 오우라 뭐야 뭐야 저거 이번에 똑같은거 산길 때랑 똑같은거 하던거 알아요? 빨간색 속상하다 나의 오우라의 가치가 떨어졌어 아.. 키쿠 카운터 우악 우악 죽인다 아.. 죽이지 못했어 막았는데 아아.. 이렇게 가다니 아.. 택가 찍었어 행복해 흥 앞으로 택사는 택가디아는 그작지 마세요 이제 논란이 되겠지? 낡은이 너무 자만한거 아닌가요 나는 택사님들의 욕을 먹고 사는 존재 아.. 기아야? 오오 배치겠는데 발꽃대쳐? 어우 꿀밤찍기 헉 이골클이 너무 많이 난다 아.. 꿀밤 두방?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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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맞아 어어 오픈가드 가드가 열렸어요 막 배주네 그냥 난 이렇게 죽는건가? 구니스 구니스 이길 수 있어 역전해봐 구니스 아어어어 오늘 머리 다 터지네요 구니스 아.. 내출현이 일어나겠다 전 셀구에요 셀구 사람들의 체력을 빨고 사는 셀구 스티브 박스 윈스 겟레디 겟레디